야 돈을 주... 우리도 확장 가고싶어 우리도 멀티 하나 주면 안돼?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여기도 난리가 낫구만 여기도 낫구만 뭔 업적인지 모르겠지만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레더는 안해요 제가 멀티를 너무 못해서 잡목마 탄산수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적을 지목해라 적을 지목해라 조우투에서 적을 만났다 업그레이드 완료 헬 내 부하들이 이곳에 방어 시설을 건설하고 있어 결국은 이제 얼마 안 남았군요 일단 좀 안타깝죠 그런거 보면 하루만에 그동안 배웠던 모든걸 해야 된다는 그 시스템 자체가 좀 안타깝죠 며티 뮤탈? 좀 좋은거 주면 안돼? 이왕 주는거 좀 좋은거 주면 안돼? 진짜 뭐든지 뭐든지 그런거죠 너무 승자 위주라고 그랬나? 너무 승자 위주라고 그랬나? 이거 저 얘기하면 가슴 아픈성이 있어 멍멍의 전투가 펼쳐진다 멍멍의 전투가 펼쳐진다 멍멍가 펼쳐진다 경쟁은 거의 끝났고 멍멍의 전투가 펼쳐진다 멍트 찾았다 레이나, 내 명령이 그쪽으로 가고 있던 크로터스 지휘관, 우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떤 걸 켜가면요? 전 수능 때문에 망친 케이스인데? 전 수능 굉장히 미끄러져가지고 그니까 제 실패 과정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하나는 그거예요 컨디션 조절을 가장 잘 하셔야 돼요 그동안 공부한 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생각했지만 잠을 정말 잘 자셔야 돼요 예, 제가 드리스 정도일 것 같은데? 예, 수고하십시오 좋은 결과 있으실 때 기원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도 마지막 포스전인 것 같긴 해요 멀티는 이걸로 끝인가? 어? 그래 어떻게든 빨리 끝내줘 오, 토르 토르가 온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역시 프로토스는 이거죠 여러분 프로토스는 이거죠 내가 이걸 위해서 다 필요없어 역시 이거지 다 필요없어 내 모든 하늘을 인터셉트로 물들이는 날 전쟁 끝나는거지 가자 나 가스 먹으러 다녀 나 가스 먹으러 다녀 가스 먹으러 다녀 나 가스 먹으러 다녀 너희의 편일 것 같음 칼날려 우리의 고통을 헛들일 뿐이다 그녀는 모든 생명의 적이다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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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병력을 일부 끝 쪽으로 보내고 있어 아르타니스 자네도 없이 도와주면 아주 고맙겠는데 말이야 야 니들 이거 내꺼야 한 번 더 죽여주마 이곳에 방어 병력을 배치해 우린 계속 전진한다 자 가볼까요 좋아 멀티 멀티 좋아 아 분쇄자가 스며덥다 이 전초기지는 분단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거야 갑시다 끝났지 뭐 이제 가자 캐리어 프로토스가 뭔지 보여주자 여러분 이게 프로토스죠 가자 애들 멈추기 해놓고 때리는거야 아 좀만 기타세요 퇴사 다르시 끝난거랑 다름없어 바로저 이리로와 아 와 이 시 인터셉트 봐라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한테 했던 짓 기억하나 스튜코오퍼 날 시고하 하늘 아니 잘자란 말을 하러 왔다 마이 망할 놈아 마이 망할 놈아 마이 망할 놈아 명예로 혼자요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어? 테사다르 내가 젤라 둘과 그대를 일깨우기 위해 선택한 현지 젤라 둘이 쫓은 예외와는 마이 사이온익 에너지가 원시적 존재의 정신으로 확장된 결과였다 당신은 젤라가 날 불렀던 당신은 누구지? 오로스 순환의 마지막 인도자이자 아문의 적 아문은 공허와 하나다 그의 의지가 뻗쳐나가 나를 속박하고 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렀지? 순환이 깨어져서는 안되니 순수한 정수와 순수한 형체의 결합은 계속되어야 한다 캐리건이라 불리는 자야 그대는 나의 정수와 결합할 수 있다 이제 그대의 운명을 실현하고 젤라가로 승천하라 캐리건이 젤라가가 되는거야? 그대의 정수를 이어가거라 뭐? 젤라가? 지금 그녀를 젤라가로 만들겠다는거야? 말도 안돼 사라! 안돼! 오직 젤라가만이 저 타락한 야를 쓰러뜨릴 수 있다 사라 그러지 않아도 돼 또다시 자기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니야 짐 내겐 과오가 있어 수많은 생명과 세계를 파괴했어 내 손은 피투성이야 이 피를 씹고 싶어 이게 내 운명이야 아 뭐 이런식으로 끝나 이래서 희망이야? 그런거 같아요 다음 임무가 있는데? 레이너 내 친구여 변환이 시작된 것 같다 젤라가의 빛을 적으로부터 숨겨놓고 불가능할 것이다 다가올 전투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준비될길 바랍니다 아 이거 테란 그거 아니야? 테란 골라야 되는거 아니야? 아 이제 테란 조종하나 설마? 테란은 다수의 적을 상대로 방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테란의 방어 구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 전장에서 살아나오십시오 캐리건이 저렇게 촉소되나? 내겐 마지막 정수가 부디 그대가 찬한 힘을 부여하냐 너무나 엄청난 힘이야 그 힘을 살려고 그걸로 그걸로 네 어둠의 헌숭을 상대로 해 음 아 디펜스 임무 제일 싫은데 아냐 여왕이 듣고 있는 장난하나 그 지역을 정리해 사라 그래야 우리가 내려오는 당신에게 좋은 걸 보낼 수 있어 내가 내가 이 분쇄자 뭐지 빨리 말 이게 끝날 때까진 집중해야겠어 짐 이 녀석은 당신한테 맡길게 좋아 이 두 곳에 방어 시설을 건설했어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더 이상 물러나선 안되 군단은 죽는 그 중간까지 여왕을 도우리라 첫 번째 자수리 그대와 함께하라 자 그럼 움직여 보자고 아 아 왜 왜 나 테라 못하단 말이야 차라리 저거를 줘 사라에게 필요한 시험을 벌어주려면 방어를 튼튼히 해놔야됨 준비는 됐겠지 우리의 병력으로 최대한 버텨보겠다 여왕님이 다치셔서는 안된다 계속하세요 베스팅가스가 부족합니다 일일태자 이제 지원도 없어 아 이제 지원도 없어 아 그래요? 자가라 성우가 아따만마의 5알이에요? 오 오 제벌로 둠을 찾아와 오나 저건 대체 뭐였지? 아온이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이 힘으로 놈들을 막을 수도 있어 배스팅가스가 부족합니다 해볼까요? 네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죠? 안좋은 일인가요? 뭔 일 있어요? 아이 깜짝이야 참았다 우방지원대기 중 셀레넨님 어서오세요 헤리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천상의 광선 계속 놀러올까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진정한 적이 어둠 속에서 날 기다린다 이것이 진정한 전쟁이다 모든 걸 끝났어 이제 보자 무기고 건설하고 아모리 아 또 S잖아 SCV라고? S야? 소금 용삼무 루삼무 용삼무 Diem 지원이 없으면 자가라와 아르타니스가 오래 버틸 수 없을거야 그들을 도와줘 꼭 필요하면 내 힘을 사용할 수도 있어 캘리건이 젤라가 되면 어떻게 변할까 잊지마라 나 역시 승천을 경험했노라 간설로봇 준비 완료 잔 또 암호는 또 뭔 헛소리야 말씀하십쇼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가스가 너무 모자라는데 뭐 그런식의 얘기인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캘리건이 젤라가가 된들 자기처럼 타락하지 않을 모장이 어딨냐라는 얘기인것 같은데 아니 뭐 일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따지게는 좀 그런것 같고 에이 깜짝이야 러시아 에이 깜짝이야 러시아 배스피인까지 깜짝이야 감설로봇 준비 완료 로봇 도톰 로봇 어 잠시 오 분쇄자가 근처에 있어 살아. 당신을 노리는 것 같아. 당신의 힘을 좀 쓸 때가 온 것 같군. 배스킹? 배스킹? 가스? 가스가 많이 모자라. 어디? 어디? 누가 때리는데? 가자 어? 어? 아 얘가 때리는거야? 가자 배틀프로즈 가자 아 쟤네들끼리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웃기다. 어? 어? 동일아 동일아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집에 간다는 얘기를 해. 동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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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어 여기서부터 계속 44 종종, 예 다른 종종은 조종 못하네요 안 돼요 테란만 할 수 있어요 결국 레이너가, 레이너가 그 같아요 레이너가 와 허허허 알았어 알았어 신중하게 쓸게 그렇죠 레이커 내 친구야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있잖니 배틀크루저를 야마토 포를 맞아 간살로만 준비 완료 간살로만 준비 완료 누가 호출하셨어 영원히 버틸 순 없어 간살로만 준비 완료 간살로만 준비 완료 간살로만 준비 완료 점점 떨어져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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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살로만 준비 완료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는데 아 저기다 배틀크루저를 좀 대비시켜놔야겠던 아 다른 종종도 뭐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오로스의 힘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 오고 있어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어 어디쯤이지 여기가 아 멀티도 하셔야 돼 아 그래요? 왜 왜 얘가 내가 얘들을 살려줘야 되는 거야 브로토스는 집에 갔어요 什么 그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